아이돌 마스카라라고 해서 일일이 핀셋으로 다 잡아줘야 되고 그런 거 진짜 불편하잖아요 난 그거 언제 하고 있어? 난 못해 귀찮아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는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입어준 다음 피드하우스 마스카라 픽스터를 한번 써줄게요 롱래쉬 제품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사이버가 이렇게 사이버가 얘를 뭉치게 한번 발라줄게요 뭉치게 브루조아 건데 둘 다 얘는 봉이 이렇게 생겼고 킹벌리움 마스카라들은 고정력이 되게 떨어지거든요 터져요 축축 근데 그거를 보완을 할 수 있는 게 롱래쉬 들어간 베이스 마스카라를 해준 다음에 이렇게 큰 봉으로 되어 있는 마스카라를 좀 해주면 해줄 건데 이렇게 발라놓고 마이크로 마스카라로 마이크로 마스카라로 만리자 그러면 av respuesta 지금 감사합니다.